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이와 가장 조합이 잘 맞는 청어 고추와 마늘을 함께 넣어 개운하고 상큼한 오이장아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야채들은 모두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해 준비해 놓습니다 야채를 썰어 줍니다 오이는 반을 갈라 오이속을 파내고 먹기 좋게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오이속은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속은 파내는 것이 좋습니다 청양고추와 홍고추도 하나씩 집어먹기 편하도록 송송 썰어 줍니다 이때 고추씨는 털어내지 않습니다 오이장아채에는 고추씨가 들어가야 칼칼하고 개운한 맛이 납니다 통마늘 중 몇알은 간장물에 잘 오르나도록 편으로 썰어 준비해 놓습니다 야채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홀홀 섞어 놓습니다 분량대로 매실액을 제외하고 간장물을 끓여줍니다 간장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매실액을 넣어 섞어줍니다 매실액을 섞은 간장물은 뜨거운 채로 바로 담아놓은 야채에 부어준 후 누른파를 하고 1일간 서늘한 실온에서 숙성합니다 장아채 숙성 후 많은 양의 장아채라면 끓인 물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좋으나 소량의 장아채라면 그 과정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하루 실온 숙성 후 냉장 보관하고 3일 정도 돼서 고기와 곁들여 먹으면 개운한 오이장아채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